전국의 신 메가스타덕스 수학여행 가는 학교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에 여차하면 바로 1, 2주 지나가버리고 모의고사 끝나면 바로 시험기간이어서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매년 6월 모의고사 시기를 잘 챙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등한시 하다가 고3 돼서 어허허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6월 학력평가 벼락치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내신에 좀 어울리고 신속대비 이렇게 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이건 어디까지나 평소에 우리가 내신과 모의고사의 비율을 적절히 유지를 해서 내신기간 땐 내신에 좀 올인을 하다가 평소에는 전체적인 범위를 좀 학습을 하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그런 친구들 말고 그런 친구들 말고 우리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어 근데 뭐 사실 작년 기출 풀어보는 경우에는 평소에 모의고사 학습을 하는 친구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그렇고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고1,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번 모두 30번까지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월 학력평가를 치르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경기지역은 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경기지역의 고1 학생들은 고등학생 돼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식이 몇 개고 객관식이 몇 개인지 이런 것도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년 기출은 꼭 풀어보시는 걸 좀 권장해요 어 사실은 이제 수능 수염 같은 경우에는 고3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매년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출제된 부분에서 출제를 하기도 하고 올해 수능을 위해서 보는 6월, 9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도 굉장히 좀 크고 무게가 좀 다른데 고1,2 시험은 교육청들마다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하고 매년 그 연관성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출이 올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뭐 서울교육청이다 경기교육청이 더 어렵다 이런 낭선은 하나도 믿지 마시고 그냥 문제 구성 때문에 풀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똑같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작년에 고3 문제가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흐름을 분석하는 거는 수학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의고사의 틀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작년 기출은 꼭 풀어보시는 게 좋다 뭐 재작년까지는 괜찮은데 그 전년 거는 교육과정 이전이기 때문에 아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기출 문제를 너무 많이 또 우리가 풀만한 여유가 없다고 선생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 1, 2년 정도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거라 작년 6월 게 제일 적당하고요 작년 9월 땐 또 시험법이 달라요 작년 6월 기준으로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만을 위한 공부는 사실 한계가 좀 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성적이 보통 잘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의고사만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2, 3주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 그때 반짝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는다기보다 절대적인 수학 실력이 좀 좋은 친구들이 원래 1등급을 좀 많이 받겠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 또 포함되냐면 사실 뭐 21번이나 30번 문제는 객관식 마지막 주관식 마지막 문제로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21번을 풀지 않고 30번을 풀지 않고 나머지 문제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건데 고1 시험 같은 경우는 80점 대 중반이면 1등급이 나오고요 고2 시험 같은 경우는 80점 대 초반 정도는 1등급이 나와요 고3보다 등급컷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80점을 1등급 기준으로 턱걸이를 생각한다면 4점짜리 5개거든요 4점짜리 5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는 거야 사실 굉장히 뭐 되게 잘하는 점수는 아니에요 80점이라는 점수가 뭐 시험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80점을 목표로 일단 1차적으로 잡고 생각을 해봐도 선생님 저는 주관식 마지막 거 2개랑 객관식 거 마지막 거 2개는 버류 나머지를 여러 번 풀어볼게요 이런 흐름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이 뭐 이번에 당장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이런 방법으로도 풀어보라는 거고 사실 뭐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긴 해야 돼요 특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200일 뒤에는 고3이 되니까 어쨌든 모의고사만을 위한 공부를 한계가 있다 그러니 감안하고 감안하고 시험장 가서 평소에 풀어보지 않았던 킬러 문항을 풀면서 시간을 다 버리거나 아니면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풀이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 상태에서 들어가진 말아라 뭐 그런 뜻입니다 3번이랑 내용이 좀 이어지는데요 어 조금 조금 이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예전에 이제 수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2점 3점 다 맞추면 48점 정도가 나와요 문제 수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문제 수는 똑같이 30문항이 40점대 중간 이상이 나올 겁니다 2, 3점 다 맞추면 그 점수 나오는데 사실 2, 3점 정도는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와 중간고사 범위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2, 3점 다 맞출 수 있어 그 다음 4점짜리를 말이죠 3점 같은 4점짜리가 7개는 나와요 7개를 여러분이 열심히 푸셔도 2등급 이상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2, 3점 다 풀고 일자로 쫙 찍어도 사실 그렇게 막 최악의 등급은 나오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제 고1, 2학생들은 자기의 실력과 무관한 등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 뭐 잘 찍었다고 표현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알아두시라는 거죠 나만의 문제 푸는 순서 사실 공부를 좀 하고 이번에 모의고사를 정말 내신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라면 자기가 주관식을 먼저 푸느냐 객관식을 먼저 푸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킬러 문항을 먼저 푸느냐 아니면 2점짜리 쉬운 걸 먼저 푸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장을 꼭 하나 둘씩 틀리더라고 그런 순서 자기가 정해놓고 들어가시려면 아까 전에 1번에서 얘기했던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라는 거고요 기출문제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만이 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집 있잖아 모의고사 모의고사 하면 제일 좋은데 시중에 사실은 고 1, 2 모의고사가 많이 없어요 딱 한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수 땡 모의고사라고 있는데 그거로 연습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외로 내가 뭐 문제집을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 서점 가셔가지고 제일 얇은 거 하나 사세요 제일 얇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난이도는 뭐 킬러문학 모여지는 블랙라벨 수준 말고 제일 얇은 거 사셔가지고 한 1, 2주 만에 탁 끝내시면은 여러분이 모의고사 대비로서 가장 훌륭한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범위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, 3점 다 맞추고 내가 3점짜리 같은 4점짜리 7문제 더 맞추시면은 적어도 60점대 중반 이상이나 70대 중반 이상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좀 어려운 문제 몇 개 다루다 보면은 1등급을 뭐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흐름을 쭉 유지하자라는 거지 오늘 케이스트 주제가 신속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점으로 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학습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근데 주제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니까 신속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적어도 이제 5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오던 게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별거 아니라는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게 별거 아닌 게 되어버리면 끝까지 별게 아닌 게 되어버리거든요 굉장히 사소한 쪽지 시험이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시험에서 내가 푼 문제 못 푼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시험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나중에 수능까지 던지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사실 고1,2 학생들이 잘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3,3월에 들어가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동안 좀 할 걸 이런 후회가 들기도 하고 미리미리 해서 나쁠 거 전혀 없고 여러분 고1,2 모의고사 내신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등한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절대적인 수학 실력을 좀 높여놔요 피지컬을 높여놔요 삼형택 고생 안 한단 말이야 20대까지도 알겠죠? 잘 정리하시고 신속하게 모의고사 잘 준비하셔서 이번 학력평가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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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